안녕하십니까. 기말과제 전체 정리로 적분과 미적분하기 기본정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두번째 적분,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적분하기 기본정리입니다. 미적분하기 기본정리란 대수학의 기본정리, 산술의 기본정리, 선형대수학의 기본정리와 함께 기본정리라고 불리는 정리 중 하나입니다. 이분과 적분이 관련 있으며 이 두 연산이 서로 반대임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하기 기본정리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1은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라지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는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g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일 때 g'x는 fx가 성립합니다. 두번째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2입니다.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 f가 f의 이미 부정적분이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만족시킵니다.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라지 g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인데 함수의 라지 f가 f의 이미 부정적분이므로 라지 f,x는 라지 gx 플러스 c이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함수 라지 f와 라지 g 모두 구간 a,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두번째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적분은 구간 a,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그래프와 x축, x는 a, x는 b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미적분과 적분의 관계는 함수 fx가 구간 e,b에서 연속이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dx분의 d,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ft,dt는 fx를 만족시킵니다. 이미 미분이 된 함수를 적분하면 적분성수 c가 붙습니다. 총정리하자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거장이라는 말입니다. 세번째 적분의 종류입니다. 첫번째 부정적분입니다. 미분의 역연산 역도함수라고도 합니다. dx,d,f,fx는 fx입니다. 적분성수 c는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시 적분성수 c를 써가지고 모든 부정적분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의 식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삼각함수는 뒤에서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정적분입니다.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표축 따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정적분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모양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분입니다. fx와 gx가 미분가능 함수이고 f'x와 g'x가 구간 a,b에서 연속함수일 때 인테리어 a에서 b까지 fx, g'x, dx면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합니다. 치안 적분은 만약 g'이 구간 a,b에서 연속함수이고 f가 u는 gx의 지역에서 연속함수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세번째는 다변수함수의 다중적분입니다. dx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계산되었던 적분처럼 dxdy에 대한 막대기 부피 합으로 다중적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식과 같이 두번 적분을 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일반적인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던 그런 식들입니다. 두번째는 제곱이 달린 여러가지 제곱이 달린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